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설계 4 프로그램 작업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작업 일정은 작업 항목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1일 단위로 일정을 체크합니다. 그 부분에는 완료, 진행중, 예정, 연기, 취소 등 5가지로 구분합니다. 그래서 작업 일정을 일정별로 해서 완료됐느냐, 진행중이냐 이런 부분 5가지를 구분해서 1일 단위로 체크해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고 일정을 체크하게끔 이렇게 구분합니다.